수천 년 동안 영국 사람들은 청동을 사용하여 도구와 보석을 만들고 무역통화로 사용했습니다. 기원전 800년경 그것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동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늘날 우리가 침체라고 부르는 사회격변과 경제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침체를 야기할까요? 이 질문은 오랜 시간 경제학자들 사이 격렬한 토론 주제가 되었고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침체는 몇 달 동안 지속되며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약간 감속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 몇 년 동안 지속되며 세계에 파급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그 중간에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수많은 변수들이 경제건강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를 꼽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침체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질 때 발생합니다. 사람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와 상품과 서비스 공급자의 공급과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것이 경제 하락을 촉발시킵니다. 수요와 공급 간의 경제적 관계는 인플레이션율과 금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며 발생합니다. 한편으론 화폐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율은 경제활동을 독려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높은 수요와 동반되지 않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결국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금리는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부채 비용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채권자에게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지불하는 연이율입니다. 낮은 이율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더 많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죠. 높은 이율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경제활동을 둔화시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변동은 우리에게 경제의 건강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지만 애당초 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분명한 원인들은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지정학적 요소들 같은 충격적 사건들이죠. 예를 들어 지진은 석유와 같은 중요한 자원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파괴합니다. 이는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석유를 사용하는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 의욕을 꺾으며 점차적으로 침체를 촉발시킵니다. 어떤 침체들은 경제 호황일 때 발생하기도 하는데 경제 호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시장 확대에 따른 사업활동이 종종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경제 성장이 가중된 부담을 덜어줄 거라는 가정하의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빌리는 경우 경제의 성장이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 사업활동을 줄이면서 다른 활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심리적 요인 또한 침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와 소비를 자제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자기 충족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생산자들은 운영 비용을 절감해 예상되는 수요의 하락세에 대비하려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은 결국 낮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고 이는 더 낮은 수요로 이어지게 됩니다. 침체를 예방하고자 디자인된 정책들도 침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화폐를 찍어내고 소비를 늘리고 중앙은행의 금리를 낮춥니다. 작은 대출기관들도 순차적으로 그들의 금리를 낮추게 되고 효과적으로 부채를 어제렴하게 만들며 소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과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결국은 역전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렴한 부채와 정부의 부양책에 너무 의존하게 돼버린 경우 이 또한 침체를 일으키게 됩니다. 영국의 청동기 침체는 그들이 철을 도입하면서 농업과 식량 생산의 혁명을 일으키며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시장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오늘날의 침체를 다루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침체는 앞으로 겪게 될 침체를 더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자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시장은 앞으로 겪게 될 침체를 다루는 것입니다.